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움 1장 말씀입니다.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말미야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말미야마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치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나움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움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소외언서 전체 구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소외언서는 총 12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나서와 같이 인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서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있고 예언과 묵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말씀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외언서의 구조를 이해하면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외언서 전체 구조를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서는 말라기, 유엘서는 학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된 시기는 다르지만 주제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나움서가 어디와 연결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나움서는 요나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움서의 배경은 요나선 지자가 니네에 가서 회계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즉 나움서가 요나서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 3장으로 구성된 나움서의 주제는 아수르 수도인 니네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네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네의 거리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자 니네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니네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나와 금식하며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에 동참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니네에서 온전히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계한 니네의 성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백년이 지나는 동안 아수르의 수도 니네에는 그 회계를 잊어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우상숭배에 앞서 행하며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혀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종교 혼합 정치를 시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백여 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그 회계의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 니네의 아수르가 가장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니네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나움 선지자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생기는 감정이죠? 내게 속한 무언가를 빼앗길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2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을 경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니누에 이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느낀 표현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은 남유다조차도 남반 정책으로 언제 멸망할지 모르니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얻어맞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죠? 당연히 좋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보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아신다고 하죠?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기를 찾는 자, 경애하는 자, 주님이 피난처 되시며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움서 말씀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나움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니네가 멸망할지 모르는, 니네에게 멸망할지 모르는 풍장등화 같은 나라의 현실 앞에서 주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하여서 나움선 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약속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34편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105편, 3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0편, 11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님은 한결같이 한 가지로 약속해 주세요. 은혜를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도 유다 백성처럼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주님을 찾는 자를 아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온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성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을 세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해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오.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결코 죄를 번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강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것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홈서는 요나서와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고 했죠. 바로 요나서에 나타난 니누에성 회계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선 지자 때에 니누에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요나선 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계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 미루신 것이 아니에요. 1년, 2년만 미루신 것이 아니에요. 무려 100여 년이 넘게 미루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로 돌아가는 니누에의 모습을 보시고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홈선 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무엇이 니누에로 하여금 정말로 요나를 통하여서 받은 회계의 기쁨과 회계의 은혜를 돌이켜 죄의 길로 다시금 죄악 가운데 돌아가게 했을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에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 니네를 말합니다. 본문은 너희가 행하는 계약이 무엇이냐고 질문해요. 무엇을 끊이고 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누에서 나오지 않느냐 11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말해요. 아수르 니누에가 세웠던 계획이 다 악한 것뿐임을 다 하나님에게 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것뿐임을 나오면서 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니누에가 백여 년 전에 누렸던 회개의 기쁨이 깨지고 심판이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요나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마음에 오른 대로 계획하고 생각한 결과가 죄악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길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주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 이기심이 내 자신은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 가족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본질이 재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의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아무리 동기가 선하여도 우리는 내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안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무리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분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신학생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일단은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강의를 나눔을 하고 며칠 후에 전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전에는 마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죄인지 몰랐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이 왜 죄인지 깨달아졌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이 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 속에 품었던 판단하는 마음들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저한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필 저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 자신이 스스로 뜨끔한 거예요. 제 자신도 수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셨지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말 속에서 남을 정지할 때가 많았는지 순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내가 죄악의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마음 지킴이라는 책 속에 인간의 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자의 능력이 있는 삶은 지속은 단번에 주어지는 커다란 능력이나 은사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들을 성령의 은혜로 주기는 꾸준한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빠지고 계십니까?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무방비 상태로 둬버리면 내 안에 언제 내 이기적인 죄성이 언제 어떻게 틈을 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훈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8절 14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이들이 깨지는도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흥암으로 내으시니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훈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경고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글을 통하여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랑이 의심되거나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를 받은 니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일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새벽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구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말 못할 그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홈 선지자, 위로라는 그러한 그 이름의 뜻처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 못하는 그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찾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분명하게 결론되어질 것 나를 찾으시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품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동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넘나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분별한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의 동기가 나의 생각의 동기가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 온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이 분명하게 하나님 주님으로만 결론되어 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죄성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구별되어 지기 원합니다.